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좌한다. 자 생각해봐. 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는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은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상황들이 네가 범인이래. 근데 이번엔 잘못 건드렸어. 잘 봐. 도착하라고? 내가 차가 없는데? 할아버지 너무 느려요. 저 차 놓치면 안 돼. 네. 3분만 끌어봐. 다 끝났어. 아 보름. 이거 게임 아니야. 진짜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. 준비됐지? 완벽하게. 무미진진한데요? 오늘도 후회 없이 싸우자.